빠바밤 안녕하십니까 This is 진상도 오늘은 First Strike Relation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빠바밤 미군의 초기 공격식량 First Strike Relation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et's take a close look 24-hour ration First Strike ration 메뉴 5번이고요 샌드위치 허니 BBQ 치킨 투나 레몬 페퍼 수박코 해설 만들었고요 자 이제 바로 까보겠습니다 한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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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허허허허허호 살 찌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이구 배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바지가 안들어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크래커 와하 믹스 베리 에너지 젤 이거는 그냥 에너지 젤인가봐요 이렇게 쭉쭉쭉쭉 빨아먹는 것 같아요 비넛 버튼 수나크레이쇽 퍼프리 마요네즈랑 이렇게 조합을 입고 풀 민트 시나몬이 들어간 애플 소스 이것도 그냥 잘라서 쭉쭉쭉 빨아먹어야 돼요 롯 레이전 믹스 퍼니 브레디드 치킨 필드 프렌즙 트로스트 이건 아주 그냥 약 같은 에너지다 초콜렛 칩 이건 콘너겟 이건 데리야끼 립스틱 6호예요 초콜렛 프로틴 드링크 파우더 미국의 전투식량은 프로틴 쪽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무슨 메브레지지 볼까요? 메브레지 파우더 오렌지 오렌지 맛이네요 거의 환타 맛을 거예요 자 이거를 나 먹을까? 이제? 클래커 왜? 그냥 너무 편하게 여기 앉아서 먹어야지 무슨 소리야 야 너너너너너려고 하는거지 가만있어봐 야 그냥 여기서 야 뭐 뭐 안돼 나가 죽여 야 여기 나만산성 아니야 여기 여기 한바퀴 돌라고 이 넓은 데를 그런데 나오니까 좋은데 한번 돌아볼까 어? 한번 가보자 그래 디스 이스 진상도 힘차게 앞으로 나갑니다 나만산성을 이렇게 걷다보면 앞문 같은게 많아요 비밀문이요 저기 저 끝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또 작은 앞문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작은 구멍이 있죠 마치 개구멍 같아요 좀 걸었더니 이제 목이 마르네요 오렌지 주스를 좀 타서 야 이렇게 흔들어서 야야야야야야야야 흔들어서 와 시원하다 프렌치 토스트 자 꺼내서 자 좀 퍽퍽한 감은 있는데 뭐 어쩌겠어요 넛 레이전 믹스 견과류 믹스죠 야 M&M's 초콜렛도 들어가 있네요 햄스터처럼 주머니에 쏙 넣어놓을 거예요 걸으면서 먹어야지 자 이제 또 길을 가보겠습니다 성위에 낱개 쌓은 탐 있죠 이걸 여장이라고 한대요 여장에는 세 개의 화살 구멍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가까운 적을 공격하고 양쪽 두 개의 구멍은 먼 거리의 적을 공격하는 용이라고 합니다 눈이 녹아서 땅이 많이 질퍽거려요 야 이제 겨울 다 갔네요 한 30분 정도 걸어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또 배가 슬슬 고파지네요 뭘 하나 또 먹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토스티드 콘너겔 야 짭짜름한 게 맛있겠다 야 근데 이거 완전히 맥주 각인데 야 맥주 한 잔 생각나네 아 다음은 허니 바베큐 치킨 자 요거를 싹 뜯어서 허니 바베큐 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달 줄 알았는데 안에는 그냥 짭짜름한 바베큐 된 치킨이 들어가 있어요 어 남한산 정상속이 생겼어요 잘 됐네요 여기서 뭐 인증샷 찍을 수 있겠네요 가다 보니까 또 앞문이 있어요 야 저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나 궁금하잖아 그래서 봤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쪽은 앞문이 좀 크네요 이런 앞문을 통해서 비밀리에 왔다갔다 했던 것 같아 자 이제 또 뭐 좀 먹어볼까요 아 뭐가 있으려나 그래 딸기 에너지바 어 이거 되게 궁금했어 어 근데 이게 잘 안 뜯겼는데 이 보이죠 톱니 야 이걸로 이렇게 쓱쓱하니까 잘리더라구 이거는 봉지채로 그냥 쩍쩍 빨아먹어야지 안에 젤리를 좀 보여드릴게요 와하 이 젤리즙이라고 해야돼 아 이거 보세요 우와 맛있겠다 우와 하하하 오 오 오 아 아 아 결국 개미들한테 주고 왔어요 야 야 한 1년치 식량은 되겠지 야 한 1년치 식량은 되겠지 야 한 1년치 식량은 되겠지 자 이제 북문으로 향하겠습니다 자 이제 북문으로 향하겠습니다 어휴 근데 여기 길이 너무 가파른데 어휴 근데 여기 길이 너무 가파른데 어휴 근데 여기 길이 너무 가파른데 어휴 어휴 정말 많이 걸었네요 자 남은거 다 먹어버리겠지 이게 먼저 먹었네 이게 뭐냐 깜인가 음 졸릴 때 하나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한국국 random 라는 뭐지 라저베리 뜯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완전 6포네 6포인가 ㅠㅠ 으 왜 맛있네 츄파춥스 캔디 있잖아요 딱 그 맛나네 딸기 맛 이건 딱 안 봐도 그거야 육볶, 최애, 육볶 마셔 여기에 이게 있어가지고 잘라져 이게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이 스푼 이거 육볶아 소세지네 이거 뭐야 이거 육볶은 줄 알았는데 소세지네 음 약간 짠맛이 나는 소세지 이거 안전하게 맥주 안준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 초코칩이네 초코칩 군용 초코칩 중에서는 역대급이네 오 맛있어 이거 맛있는데 이거 처음 뜯도 잘 뜯어지지 오 그렇지 하나만 먹을 거예요 또 가면서 또 먹어야 되거든 아 이거 맛있다 굉장히 부드러웠네 눅눅한 쌀, 쌀, 생쌀 냄새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 안 나요 버터를 한번 바라 피넛버럼 아 됐다 메뉴 10번 15번 메뉴 이게 12번이었던가 그때 먹은 거랑 똑같아요 아 역시 보존제 같은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네 먹기 힘든데 그래서 마요네즈를 떠줬나봐 근데 좀 비주얼은 거의 뭐 투숑카 비주얼이네요 오 이건 진짜 아니다 초콜릿 프로틴 드링크 파우더 가져볼까요 오 이건 진짜 진하네요 자 미군의 초기 공격식요 오늘은 남한선상까지 와가지고 진짜 실전같이 한번 치식을 했습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데 너무 간식같아 남한산성 1636년 병자호란 때 인조가 몸을 피해서 47일간의 항전을 했던 곳입니다 바로 이곳은 북문인데요 전승문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에서 전투를 모두 승리해서 전승문이라고 한게 아니구요 이곳 전투에서 패한 것을 잊지 말자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영화 남한산성에서도 나옵니다 법화골 전투 영의정 김유의 어처구니없는 지지로 300명의 군사가 기습 공격을 감행했지만 적의 매복에 그만 전멸을 하고 맙니다 영화 남한산성에서도 그 장면이 그대로 나와요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영의정 김유가 공격을 하라고 막 소리치는 장면이 바로 이곳입니다 자 보이시죠 바로 이 장소에서 찍은 거에요 잘 보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세요 편집중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